다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해물질의 취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유해한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바꾼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해로운 것을 덜어내고 안전한 것으로 바꿔주면, 이걸 뭐 치환이라고도 합니다만 대치죠. 대치. 대치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깔끔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두 번째는 완전하게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사람에게 유해한 환경이 와서 사람이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격리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를 해야 되죠. 환기 중에서는 국소배기장치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환기와 국소배기장치를 병행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다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또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겠죠. 유해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 하는 것. 항상 문제에서 물을 때는 교육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맞추셔야 될 문제입니다. 대치, 격리, 환기.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보일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캐리어부의 원인을 네 가지 쓰시오고 그랬습니다. 보일러라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랬습니다. 물을 가져와서 데핀다 하는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데워서, 데워서 전기를 끌고 나가서 우리가 난방에 사용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일러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현상과 안전장치, 방어장치 이 두 가지가 보일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이상현상은 뭡니까? 여기에 전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물방울이 섞이게 되면 폴라이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거품이 생기게 되면 포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포밍. 그래서 물방울이냐, 거품이냐에 따라서 나가고 이것들이 관을 따라서 나가는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워터헤머라는 물망치, 물이 땅땅 때려서 밖에서 들으면 망치로 쉐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서 워터헤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어장치는 뭡니까? 여기에 안전벨버를 달아서 하는 압력 방출장치. 압력 방출장치. 그 다음에 고저 수위 조절장치. 그 다음에 화염을 차단해주는, 불을 꺼주는 뭡니까? 압력 제한 스위치, 번호 연소를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외에 화염 검출기까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보일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묻는 문제는 뭐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요. 이상현상에 대해서 몇 개 쓰세요. 그 다음에 보일러의 방어장치,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장치 종류를 몇 가지 쓰세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좀 쉬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캐리오버의 원인. 이렇게 캐리오버가 발생하게 되는 이 원인을 쓰라. 이렇게 나온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물질이 플라이밍이나 포밍에 의해 가지고 캐리오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곳으로 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의 높이가 수면이 높아지면 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공기실이 작아지는 거죠. 이게 위로 치고 올라오게 되면 물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기실이 작아지는 거죠. 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원인은 우리는 따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수면이 높을 경우. 수면이 높아진다는 건 공기실이 작아지고 공기실이 작아지니 이 입구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내려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면이 높아지는 경우와 공기실이 적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수정기의 면이 좁아지는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경우가 훨씬 더 빠져나가기가 쉬우니까. 여기 포함시켜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일러의 부하가 과대하게 걸리는 경우. 부하가 과대하게 걸린다면 여기로 물이 많을 경우에는 부하가 더 심하게 걸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물이 많이 정발되고 나면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농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진하게 농축되는 거죠. 이런 경우. 또는 기수분리장치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공기와 물을 분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량할 경우에 성능이 불량하다든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딸려나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대략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것은 두 번째고요. 먼저 감을 잡고 이해를 해두시면 훨씬 편한 거죠. 또 이 전기를 뽑아내는 벨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중간 벨버가 있는데 주 벨버가 있겠죠. 이 벨버를 급작스럽게 열어버리면 순식간에 쫙 빨려나가면서 캐리오버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벨버는 가급적 천천히 작동시키고 열어주는 게 좋은 거죠. 이 벨버에 관한 것도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공기실이 적고요. 공기실이 적어지는 건 결국 수면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두 개는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전기 수면이 좁아지는 경우. 이 전기의 수면이 넓은 것보다 좁아지게 되면 그것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기수분리장치. 공기와 물을 분리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게 되면 또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전기 부하가 과대한 경우. 주 전기를 멈추는 벨버를 급히 열어쓰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농축된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우는 것은 농축된 공기실의 암기법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소개해 드리면 농축된 공기실의 벨버 부수기. 부수기 가는 것은 수면이 있고요. 기가 있고 부하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농축된 공기실의 벨버 부수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은 암기법은 후순입니다. 우리가 보호구가. 보호구는 항상 안전에 있어서 최후수단이고 후순이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암기법도 후순이고 일단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아두는 것이 훨씬 암기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맞추실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대상 제외 제재 대상 5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작성 항목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16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작성 항목.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교육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이겁니다. 제외되는 5가지. 이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제외되는 것은 뭡니까? 제외되는 것. 외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마약식 농사는 비가 오는 화폐방에서 하는 게 좋다. 보통 적으로 하는 게 한 5가지 이상이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6가지가 한 최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인 경우는 있죠. MSDS 같은 경우에는 16가지가 나오니까 그중에 어느 게 몇 가지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추가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마약식 농사는 비 오는 화폐방 중에서도 농사하고 비 이게 가장 적기가 좋다 그랬습니다. 농사, 사료, 그 다음에 비료 하는 거죠. 농약, 사료, 비료, 그 다음에 마약 또는 약품 또는 식품, 그 다음에 화학하는 것은 폐기물, 그 다음에 방산음, 화는 화장품이죠. 화장품. 외우기 좀 개인별로 아마 외우기가 편하신 게 있으실 거에요. 나는 화장품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러면 화장품법에 대한 화장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가장 간단한 이 세 가지는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얘기합니다. 농약, 사료, 비료. 그래서 다른 농약, 사료, 비료. 외우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기 편한 대로 화장품을 좋아하시면 화장품법에 대한 화장품. 그 다음에 폐기물 또 괜찮아요.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폐기물. 외우기가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이나 식품청과물이 좋다.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5가지, 6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편하신 대로 방사성도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관리법이고요. 약사법에 따른 의학이나 의학외품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외우는 거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실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몇 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추가로 플러스에 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무리하게 처음부터 전체를 다 외우겠다. 이거는 좀 무리예요. 왜 이제 전체를 다 알아두는 게 또 안기법에서 필요하냐면 제외하라는 문제들이 나오죠. 실기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안기법으로 전체의 구성을 다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인증이라든지 자율안전확인이라든지 안전검사에 해당되는 대상 기계, 방어장치, 보호구 이런 부분들은요. 몇 가지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쓰세요. 이렇게 나온다든가 보기를 내주고 보기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몇 가지 더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한다면 전체를 다 알아주는 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급한 거를 해두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을 4가지 쓰세요. 이랬습니다. 제가 뒤에 1이라고 써놨습니다. 1이라고 쓰는 이유는 실기 필답형 문제는 문항수가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배점을 제외하고요. 배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발견된 것들은 약 6문제입니다. 이제는 비결을 고려하시면 되었어요. 그래서 배점이 불구하고 산책을 고려하시면 됩니다.